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 봐요? 윗놀이 윗놀이를 왜 봐요? 아 윗놀이 게임하는 거 보고 있었는데 왜? 왜 이렇게 불안하게 끄게 만들어?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아 왜 긴장을 해요? 아뇨아뇨 그럼 뭐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봐도 되는데? 아뇨아뇨 다 봤어? 원래 보렸던 건 아니었어 그냥 왔어요? 아 그냥 온 거야? 오늘 되게 낯설다 볼 걸 그랬네 벤니콘 올 따라서 어색한데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다가 빌린 사람 같잖아 하하하하 잘하엠 잘하엠 우리 당남지 네, 저는 학대영 내가 학대영 네 배우 아 배우 멜로 영화 감독 실감하다, 역할 맡다, 조연 응 잘하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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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사 학교에다 하하하하 잘하엠 그는 학생들은? 너 음성에서? 응, 저는 학생들은 학생들은 어떤거지? 뭘 말할거지? 나 지금 생각해 봐 어떻게 할 것인지라? 저는 한국어 잘 수학을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제 배후 배우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 때 5대 재료를 빠져서 예를 들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읽을 때 여기, 여기 5, 2, 3, 4, 5 이렇게 읽을 때 이렇게 읽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읽을 때 제가 읽을 때 읽을 때 어떤 뜻이 심쿵했어요 심쿵했어요 음 음 아 중국 지옥 중국 중국 지옥 중국 지옥 하하 네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제가 읽을 때 제가 읽을 때 제가 읽을 때 저가 읽을 때 ừ, thấy tiếng Việt hay hay thì để ra tiếng Hàn em sẽ ghi lạiANKHIRE Àããããããããããããããããã..... Em học bằng comment luôn Học bằng comment luôn đúng rồi Trời ơi Giỏi quá Em thích học từ vận Nhưng mà em biết đọc tiếng Hàn không? B shooters Biết hả? 아.. 알BLM imagem 감사합니다 직선에서 근데 너는 무슨 말К 진짜 네이lama 하지만 당신도 많이 말하고 싶어요? 잘 알아요 많이 말하고 당신도 많이 말하고 싶어요 아까 말할 때 많이 말하고 싶어요 내가 말할 수 없죠 아빠 지금 뭐해요? 지금 촬영 준비해요 준비 다 했어요? 네 이제 끝나가요 조심해요 에이 롱 조심해요 수고했어요 파이팅 고마워요 수진아, 잘 돼? 잘 돼?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어때? 좋아요. 처음 출연이잖아, 그치? 괜찮아? 왜냐면 이제 그리고 새로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인사 한번 해야지. 언제까지 숨어 다닐 순 없잖아. 그렇죠. 일은 어때? 일은 재밌고 좋아요. 팀원들도 좋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 네, 진짜 진심입니다. 100% 입사한 지 얼마나 됐지? 이제 3주? 3주? 3주차, 이제 4주차인 것 같아요. 4주차? 벌써 그렇게 됐나? 오, 시간 빠르네. 카메라, 물론 저기 있대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부끄러워해서. 실제로 공개하면 빨리, 아직은 천천히 공개하겠습니다. 원래 이런 성격 아니잖아. 맞아요. 어제 말이지. 절대 이렇지 않았는데. 나는 한 20분 전에 노래방을 같이 흔들고 왔어요. 여기 코레방에서. 그래서 힘이 빠졌나? 하니야, 폭로 좀 해봐. 폭로? 지나잖아요. 폭로 좀 해봐. 뭐 없나? 19금 드립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한 수 배웠어요. 제가. 한 번 해보자. 아니요. 그리고 또? 그리고 착해요. 또? 착하고, 웃기고. 웃겨? 네. 얼굴이 웃기고. 나 아무 소리 안 했다. 얼굴이 웃기고, 밝고, 화이생활 잘하고, 협박도 잘하고. 지금 하니가 언니잖아. 네. 한참 언니잖아. 네. 맞아요. 한타 언니. 제가 감히 쳐다도 겸상 못 할 정도예요. 겸상 잘하잖아. 아, 네. 그렇죠. 겸상도 잘하고. 예의가 없어서. 잘 갈구고. 94년생이요. 94년생? 나보다 맞네? 아, 네. 누나. 어, 그래. 어, 그럼 저보다 어리신 거예요, 대표님이? 그래, 코이야. 어쩌라고. 내일부터 출근하지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재미를 위해서. 재미없었어. 네. 죄송합니다. 머리 박을까요? 좋지? 네. 그래서 새로 들어왔으니까 오늘 처음 영상 찍는 거라, 그래도 좀 이렇게 구독자분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앞으로 소개도 좀 하고. 사람들이 근데 궁금했어요, 댓글로도. 왜냐, 뒤통수밖에 안 보였거든. 접니다, 여러분. 나도 어떻게 살릴 수가 없네. 더 살려줘요. 난 개그맨이 아니라고. 내가 살려줄게. 네. 일만 하자. 일하러 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표정이 좀 좋다, 상훈이. 좋죠.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서 그런가? 맞아요. 이제 이사가야죠. 이사 준비는 거의 다 끝났어? 네. 이제 짐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 했어? 짐 정리? 짐 정리는 거의 다 해놨어요. 네. 옮기기만 하면 돼요. 너 그거 없잖아. 어떤가요? 캐리어? 캐리어 없죠. 캐리어 그러면 없는데 어떻게 짐 정리를 내? 아니 옛날 그러면 새로운 집 가서 캐리어 들고 와야지. 그거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귀찮아서 안 했지? 귀찮아서 그냥 종이봉투에다 다 쑤셔다갔어요. 그거 있잖아요. 여기 베트남에는 그게 있잖아요. 오토바이처럼 끌고 다니는데 뒤에 수레가 있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지? 오토바이인데 뒤에 아 오토바이 수레? 네 오토바이 수레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불러가지고 그냥 거기다 다 때려 박으려고. 그거 부른다고? 네 그거 하나 불러서 다 때려 박고 그냥 움직일까 하고. 그거 한 번 부르는데 한 10만원? 에? 아니다 아니다 한 5만원? 그렇게 비싸요? 5만원 불러요? 100만동으로 할걸? 제가 알기로 한 1, 2만원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 2만원? 네. 짧잖아요 저 움직이는 거리가. 그 정도로 안 올걸? 아 그래요? 저번에 나 한 번 불러봤는데 제법 달라고 하던데. 오 비싸네? 그래도 한 2만 5천원 달라고 할걸? 오 꽤 비싸네. 한 3만원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오 그러면 설마 그 아저씨한테 짐까지 정리해달라는거 아니지? 아 정리까지는 아니고 옮기는거 도와주는거. 그건 해줄걸? 네 그것만. 정리는 제가 해줘. 찬행이 차량가? 네 이제 갈려구요. 상훈이 이사한거 알아? 들어가는데 뭐 위치나 집 이런거 아예 몰라가지고. 왜요? 아니 상훈이 이사간다고. 아 저는 알고 있었죠. 어 알고있어? 네. 알았어 가봐. 잘 다녀와.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고맙습니다. 형 상훈이 이사한거 알아요? 응. 알아요? 응. 뭐 필요해? 아니요. 뭐 필요하면 얘기해. 상훈이가 선물 사달라고. 응. 저 여기서 갈치하고 때리고. 아 그랬어? 네. 맞은 얼굴이 아닌데? 아니 뭐 필요해? 저요? 알고있게. 아 그냥 알고만 있으시오? 필요한거 있으면 얘기해. 사줄게. 뭐 사줄까? 저요? 휴지. 아이씨 저 이래. 경선하게 얘기해. 뭐 필요해. 사진대로 얘기해. 진짜 휴지 필요해요. 휴지 10만원어치요. 아 진짜 휴지 없어? 휴지를 많이 쓰더라구요. 왜? 왜일까? 왜일까? 저 그냥 간다고. 아 그. 집들이 안 해? 집들이를 할. 방이 조그마해서 집들이는 못하고.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나 하실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바빠. 전집에서? 전집에서 왜. 가면은 새로운 집까지. 이사간 집에서 해야지. 그거 못해요. 왜? 좀 좁아요. 형님 들어오시면은. 그냥 꽉 찰거에요? 서서 하면 되지. 스탠딩 파티. 스탠딩 파티? 스탠딩 파티. 세 집에서 해야지. 세 집 가서. 거길 밟아줘야. 그게 좋은 거래. 아 그래요? 어떻게 밟으시려구요? 땅을 밟으시려구요? 땅을 밟으시려구요? 형 밟으시려구요? 형 차량 간다?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얘기 말아라 그래 계속. 알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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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커 Mo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